왜 이리 고쳐. 아이고, 택시까지 왜 이렇게 안 잡히는겨. 지영 씨, 타요. 내가 그 차를 왜 타요? 오디션 늦었잖아요. 얼른 타라고요. 아니, 나 오디션도 못 보게 웅총한 데 갖다 놓으라고요? 됐슈. 그래요, 그럼. 오디션 늦든가. 지금 안 타면 오디션 못 봐요. 나 오늘 택시할게요. 지영 씨 그냥 택시 탔다고 생각해요. 그럼 오늘만 신세를 질게요. 빨리 가주세요, 기사님. 나 오디션 못 보게 엉뚱한 데 데려다 놨다가는 그냥 뼈도 못 칠 줄 알아요. 알았어요. 엉뚱한 데 안 가고 제대로 모실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